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나요? 오리엔테이션 했죠? 기초적인 거, 부동산 세법이 뭐냐, 그리고 취득세, 과세 대상과 취득의 구분, 취득의 구분, 유상, 무상, 원시, 간주취득, 그리고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하는가, 열거된 거 몇 개? 14개, 줄이면 몇 개라고 했어요? 3개, 부동산, 부동산의 준하는 준부동산 5개, 각종 권리 8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리고 회원권의 종류 열거된 거 5개죠? 골, 콘, 종, 승, 요, 여기까지 했네요. 자, 그럼 프린트물 이어서 갑니다. 5번, 지난주에 받으신 거, 취득세, 납세의무자,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자는 누구인가? 취득세, 납세의무자, 뭐라고 찍혀있나요? 사실상 취득한 자,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양수인. 그래서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으로 등기등록을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시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 글자로 양수인. 길게 사실상 취득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은 회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만드는 거를 뭐라 그래요? 최초로 만드니까 원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승계취득하잖아요, 차량 등을. 그래서 원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무슨 취득자만 납세할 의무가 있다? 승계취득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차량을 제조했다, 완성차가 됐다.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야. 그럼 회사는 과세하잖아. 500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납부를 하게 된다고요. 왜? 회사에 500만 원을 거두면 우리는 500만 원만큼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실수요자.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회사는 취득세가 없다. 이전받은 누구만 납세 모자다? 승계취득자. 항상 취득세를 배울 때는 원시와 승계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출한다.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취득세를 한 대당 500만 원씩 과세하면 경쟁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취득은 과세 안 한다. 그래서 프린트에 뭐라고 나왔어요? 승계취득 경우에만 과세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가 건물이에요. 즉, 건물주. 건물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 옛날에 납부했죠? 그래서 건물 안에 부착된 금고를 설치한다. 또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부착된 금고를 설치했을 때는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금고를 설치했을 때는 개수. 개수. 자, 개수하면 건물을 취득한 게 아니죠? 안 했지만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건물에 가격이 증가됐잖아. 그래서 가격이 증가된 거는 취득으로 본다. 누구에게 취득세를 과세한다? 건물주. 그래서 건물주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주체구조부 취득자다. 절대로 가산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이 건물에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입주를 합니다. 그럼 은행은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부대 설비는 은행 거야. 가설한 자는 은행이지만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가 낸다? 건물주가 납세의무자다.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가설한 자는 은행은 부담자일 뿐이다. 세법은 누가 부담하든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상 취득자인 건물주가 낸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과세하는 게 세금 증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는 뭐다? 법상 납세의무자는 건물주다. 건물주를 길게 뭐라고도 얘기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유는 건물가치가 올라가니까. 건물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 토지를 지목변경했다. 변경이란 행위를 통해서 뭐가 증가됐다? 가액증가가 됐다. 가액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변경한 거니까 절대로 이 질문은 취득시점하면 안 돼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다음 우리가 상속받죠? 무상이잖아. 그럼 상속받으면 원칙은 상속세를 내지만 이전등기 쳐야죠?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누가? 혼자 받으면 상속인. 여러 명이 받으면 뭐다? 상속인. 각자가 낸다. 그리고 각자는 뭐다? 원칙은 각자가 내되. 한쪽이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뭐라 그런다? 연대 납세의무자다. 상속을 여러 명이 받으면 원칙은 뭐다? 각자 받은 것만큼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이 안 내면 자기가 받은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공동책임. 함께 책임을 지는 의무를 뭐라 그런다? 연대 납세의무자.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조합원용 부동산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네요. 우리의 아파트가 뭐가 들어가? 재건축이 들어가. 재건축이 들어가요. 그럼 재건축은 조합이,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죠? 그럼 조합이 진행해서 나중에 쇠아파트가 됐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조합원. 우리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서 쇠아파트가 됐지?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주인이다? 조합원. 그래서 조합원. 원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초.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를 정리해야 된다? 취득세의 취득식.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일. 그래서 취득세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며칠 이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이 늘어납니다. 나중에 배우고. 60일. 그럼 60일 결정하려면 취득일이 결정돼야 된다. 네 글자로 뭐다? 취득시기. 그래서 취득시기가 뭐다? 소유권 취득이잖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이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시기. 세 글자로 취득일. 그래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항상 유상. 대가를 주고 취득하지? 그럼 우리는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림.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찌고. 등기 치면 거래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취득일. 취득시기는 잔금기준이다. 그래서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다. 다섯 글자로. 네 글자로 취득시기. 세 글자로 취득일. 그래서 잔금지급일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계약상. 계약서로 따져. 하나는 실질을 준 날. 사실상으로 따진다. 취득일을. 그래서 왼쪽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은 누구랑 거래한 거야? 개인 간에. 그 다음 사실상 잔금지급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객관적인 취득이에요. 그래서 약자가 위에 다섯 개 나왔네. 국수 먹으러 뭐다? 공판장으로 간다. 약자가. 이게 뭔 뜻이에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우리가 국가 등으로부터 값도리가 부동산을 취득하죠? 그럼 잔금지급일을 알 수 있어요. 사실상. 언제 줬는지.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이라 그래. 잔금 준 날을 국가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함으로 사실상을 쓴다. 그리고 수가 뭐다 이거? 그래서 수가 외국으로부터 차량 등을 수입하는 경우. 그럼 수입하면 수입 면장에 의해서 잔금 준 날이 확인이 되는 거래다. 그래서 누가 봐도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는 사실로만 따져요. 그리고 공원보다 공매, 그리고 경매, 공경매도 언제든지 법원을 통해서 또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경락대금 완납한 날 사실 확인이 되죠? 그래서 사실상만 써. 그 다음 판결문. 판결문에 의한 취득이에요. 우리가 소송이 들어갑니다. 나는 5억에 팔고 저 녀석은 4억에 취득했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거래가액이 5억인데 상대방은 6억 또는 5억으로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소송이 들어간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가서 얼마라고. 그리고 날짜. 언제 취득했다. 판결문에 의해서 확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은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 날짜를 결정하면 법원을 통해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판결문은. 그래서 판결문도 언제나 사실상만 쓴다. 그리고 이거는 법인장부야. 법인장부.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죠? 그럼 법인을 통해서 잔금지급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5가지는 뭐다? 절대로 계약상을 안 쓴다. 사실 확인이 가능한 거래이므로 5가지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다. 5가지를 뺀 나머지는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림 보면 국수공판장은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죠? 계약상 잔금지급일. 왜 개인 간에는 사실상을 안 쓸까요? 개인 간의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들고 지자체로 들어가서 61일 이내 신고해. 그럼 공무원이 앉아있죠?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안에 잔금지급일이 찍혀 있잖아요. 계약상. 하루 일찍 줬는데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제출해서 확인을 받으므로 언제나 계약상. 그래서 우리가 유상일 때 잔금지급일 기준이다. 5개는 언제나 사실상. 5개를 뺀 나머지는 언제나 뭐를 쓴다? 계약상만 쓴다. 옆에 거는 보지 말고. 여기가 기초예요. 기초다. 나머지는 지금 할 필요 없다고요. 유상만 알면 돼. 기초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에 쓸 때는 유상. 취득일이 언제라고요? 취득일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공경매로 취득하면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죠?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쓴다. 자, 우리 옆에 하나 적어요. 근데 상속받잖아. 그럼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사망일,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야. 딱 옆에 적어놓고요. 계약금 아래. 상속은 무상이에요. 잔금이 없잖아. 절대 잔금지급을 쓰면 안 돼. 유상, 매매 이런 거. 그 다음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증여, 계약일이다. 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취득세는 법률행위가 일어날 때 과세하는 행위세이므로 증여받으면 계약일이다. 상속받으면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다. 단, 유상은 두 가지로 나눠요. 국수 공판장 5개는 언제나 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실상장금지급일이다. 5개를 뺀다면 대표주자가 뭐다? 개인간의 거래는 계약상장금지급일이 취득일이다. 단, 이날보다 뭐다? 항상 등기가 빠르지? 선등기. 그래서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갈까요? 등기일로 간다. 그래서 계약상장금지급일보다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접수일 사실상장금지급일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접수일 그래서 항상 등기와 비교해서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왜? 그래야 하루라도 취득세가 빨리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의 취득시기 기초는 유상과 뭐만 구분한다? 무상. 무상 취득했을 때는 절대로 잔금지급일을 안 써요. 왜 안 써요? 잔금을 안 주는 거니까. 공짜로 받은 거니까. 상속, 개시일, 사망일. 증여받으면 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계약일.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일이 결정되면 취득세를 61년에 납부해야죠? 그럼 이제 세금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금계산은 어떻게 들어간다? 공식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산출세. 이 과정까지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과세 표준. 앞에서 뭐가 결정됐다? 취득시기. 취득일. 그럼 날짜가 결정되면 이 날의 가격이 뭐다? 취득. 가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가격. 취득일이 결정됐다는 얘기는 이 날의 취득. 가격. 가액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취득, 가액, 가격을 세법용으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그래서 취득 가격이 결정돼야 세금계산하죠? 취득가액을 뭐라 그런다고요? 과세 표준. 그래서 취득가액이 결정되고 세법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면 세금액수가 나온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과세 표준이다. 그럼 과세 표준도 뭐만 알면 된다? 유상. 대표적인 유상은 뭐다? 그래서 매매가 찍혀 있는 거야. 매매가 A가 B 앞에 팔았다. 그래서 A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B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겠죠? 매매, 사고 파는 거. A는 화살표 양도세 계산. B는 취득이니까 취득세 계산을 한다. 그럼 원칙은 어떻게 한다? 유상. 원칙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합니까? 신고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잖아. 그래서 거래가액, 취득가액을 알아서 스스로 신고하라. 그래서 원칙은 뭐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에요. 그리고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을 신고한다. 연부금액. 그래서 우리가 연부금액이라는 얘기는 뭐냐? 계약금, 중도금, 장금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을 연부라 그래요. 연부는 연부금액 줄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을 연부라 그런다? 2년 이상. 그럴 때는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가액을 신고한다. 그래서 연부자가 들어가면 연부금액을 과표로 한다. 일반적인 것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리고 예외. 예외는 뭘로 한다? 시가표준에. 이게 뭐예요? 시가를 표준으로 만들어놓은 금액이다. 그럼 신고하잖아. 그럼 신고하라 그러면 엉터리 신고하죠? 나는 5억에 취득했는데 2억에 신고하잖아. 세금 띄워먹으려고. 그래서 신고하라. 알아서. 그런데 시가표준액이 뭐다?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에요. 그래서 시가표준액 밑으로 하지 말아라. 시가표준액 이상 신고하라. 그래야 믿어준다. 그래야 원칙은 신고가액이다. 그럼 적게 신고해. 5억에 거래했는데 4억에 신고하는 거야. 5억에 샀는데 4억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4억에 신고해. 그럼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은 5억이야. 그럴 때는 뭐다? 5억으로 간다. 적게 신고해. 이렇게. 그래서 정부는 우리의 부동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시가표준액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에서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뭐랄까요? 공시가격. 그럼 주택은 언제 공시한다 그랬죠? 시세의 7,80%. 4월 말까지. 땅은 개별 공시지가 5월 말까지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용어가 나왔어요. 거기. 밑에 용어 나왔죠? 시가표준액.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시세의 몇 프로다? 7,80%. 교육용. 그러나 동네마다 다 공시가격은 달라요. 땅은 대체적으로 5,60%. 아파트는 뭐다? 70% 전후. 뭐 이렇게 다 동네마다 달라.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몇 프로까지 공시하겠다 발표했어요. 90%까지.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에 박스에 보면 토지는 공시가격이 뭐다? 개별 공시지가. 지방에서는 시가표준액. 그리고 주택은 합쳐서 발표해. 우리 아파트 건물가액과 땅가액을 통합해서 합쳐서 단독은 뭐라 그런다? 개별 주택가액. 공동은 뭐라 그런다? 공동주택가액. 그리고 학원건물. 토지주택을 뺀 나머지 건축물은 신축건물을 기준시가 등을 기준하라. 결론은 뭐다? 지방세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가액입니다.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1번, 2번은 합쳐서 뭐라 그런다? 1번, 2번은 공시가격. 그리고 공시가격을 지방에서는 어떤 용어로 쓴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신고하라.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 크게 신고하면 신고가액으로 가고.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둘 중 비교해서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금액.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가 특례가 있어. 비교를 안 하는 거. 언제나 이에는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을 쓰겠죠? 연부금액. 그래서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이거 국수 공판장에다가 뭐다? 검증. 6개. 6개는 사실상 취득가액만 쓴다. 시가표준액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앞에 사실상을 쓴다? 언제나 취득가액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임으로. 그래도 아까 배웠잖아.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면 날짜도 사실상이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날짜도 사실상. 과세표준도 사실상. 공경매 판결문 법인장부. 그리고 여기는 뭐가 하나가 추가됐다. 검증.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액은 믿어줍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검증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법에 의해서 개인 간의 부동산 등을 거래하면 뭐해야 돼? 지자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래했다고 신고해야 돼. 그럼 신고하면 공무원들이 딱 서류 보고 신고필증을 발급해준다고요. 이건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신고서를 제출해서 거래가액을 검증 절차를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필증을 받고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가서 61일 이내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검증을 마쳤다는 얘기는 뭐다? 거래가액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 6가지는 절대로 시가표준액을 안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을 쓴다. 그래서 매매, 결론이 뭐다? 6개. 6개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씁니다. 오늘 뭐 배웠어요? 여기에서 세 가지 배웠네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다? 힘들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잘하는 분은 없다. 반복, 반복, 반복. 복습을 통해서 60점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무조건 붙는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세 가지를 배웠네. 납세의무자. 원칙이 뭐다? 이전받았을 때는 사실상 취득자.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배웠다? 취득일.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그래서 왜 첫날이 결정돼야 돼? 61일 내에 신고납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취득하는 첫날. 네 글자로 취득시기. 세 글자로 취득일. 다섯 글자로 뭐다? 잔금지급일.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인정해 주므로 무조건보다 계약상. 그러나 잔금지급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다섯 개죠? 국수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사실상만 쓴다.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무조건 등기일로 가요.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므로.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잔금 준 날이 11월. 11월 18일이야. 사실상 잔금 준 날. 사실상 잔금 준 날이야. 그런데 계약서는 11월 19일로 적혀 있어. 잔금 준 날이. 그럼 취득일은 11월 19일이다. 11월 18일이다.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11월 10일. 계약서를 인정하다. 단,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조건보다. 실질 준 날. 11월 18일이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다섯 개는 언제나 11월 18일. 사실상. 그러나 개인 간의 거래는 언제나 계약상 찍혀있는 11월 19일. 하루 일찍 줬는데요. 인정을 안 해요.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이 끝났고 무상은 뭐다? 대가가 없죠. 절대 잔금 지급일을 못 써요. 상속은 상속 개실이다. 증여는 뭐다? 증여 계약일이다. 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왜? 오늘 계약서를 쓰고 내년에 받으면 취득세 내년에 걷잖아. 계약서를 쓴 날. 계약일.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일이 결정된다.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 이 날에 뭐를 갖고? 취득. 가격을 갖고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취득 가격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그래서 유상일 때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을 신고한다. 신고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을 신고하고.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적게 신고하니까. 정부 결정가액을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래도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비교 안 하는 거 여섯 가지가 있지? 국수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왜 사실상이부터? 취득가액을 국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수입면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등등등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취득가액임으로 뭐다?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 시가표준액과 비교 안 해요. 그래서 검증도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뭐다? 큰 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강의 11월 12월이죠? 그래서 1월 달에 시작하는 것보다 11월 15일 날 기초를 한 바퀴 강의를 듣고 1월 달에 또 하잖아. 또 할 때는 약간 부드러워. 아, 옛날에 좀 했었지. 기억이 조금은 난다고요. 그래도 처음 듣는 거랑 두 번째 듣는 거랑 그리고 세 번째 듣는 거랑 계속 여러분들은 조금씩 실력이 향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방법까지 했네요. 잠시 쉬었다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